오랜 논란 끝에 순천시 신청사 건립 위치가 확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시민참여 디자인단이 신청사의 밑그림이 되는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시가 신청사 건립 위치를 확정한 건 올해 초. 지금의 청사를 기준으로 문화원적 방향으로 2만 6천 제곱미터를 매입해 신청사를 건립합니다. 신청사 시민참여 디자인단은 공원 개념이 도입된 청사의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행정과 의해 시민동으로 나눠 신청사의 세계동을 만들고 쟁점이 됐던 현재의 청사는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원 같은 청사를 하고 싶다는 얘기가 강했던 것 같아요. 시민들이 여기서 공원처럼 누리고 커뮤니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청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부분은 신청사협회 5천 제곱미터를 매입해 생활 SOC가 결합된 시민동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하는 홍수 저절룡 결의지가 들어서고 지상은 문화와 체육, 도서관이 있는 복합공간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시민동이라는 것들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생활 SOC를 좀 저희들이 유치하여 그곳에다가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고자 합니다. 신청사 건립은 다음 달부터 6개월간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계획대로라면 최종 기본계획은 내년 초 확정됩니다. 오는 2024년 중공대는 순천시 신청사. 시민이 참여한 밑그림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